안녕하세요. 자동차의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현재 국내 자동차 브랜드뿐만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들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완성차의 판매량도 작년 대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매력적인 신차들을 계속 출시하고 있는데요. 3월 소렌토 풀체인지와 아반떼 풀체인지에 이어서 3월 30일 제네이스 G80 풀체인지에 출시가 확정되었습니다. 3월 30일 12시에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고 하네요. 저도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고객 중 한 명으로서 더욱더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장 컬러와 제가 선택하려고 하는 인테리어 컬러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리뷰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두 장의 새로운 티저 이미지가 공개되었는데요. 이전 사진에 비해서 좀 더 선명하고 디테일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앞모습은 역시나 예상대로였고요. 뒷모습에서 궁금했던 트렁크리드 끝부분의 크롬 마감은 후방 카메라 및 트렁크 오픈 버튼으로 추측됩니다. 더불어 크롬 라인이 가로로 길게 배치되어서 후면부에서도 간결하면서 임팩트 있는 디자인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5장의 외장 티저 이미지가 공개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디자인이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멋진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외장 색상과 휠 디자인을 결정하는 게 첫 번째 고민인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됩니다. 사실 차를 받는 날보다 차를 받기 전에 이 과정이 정말로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휠 디자인은 저번 휠 디자인 리뷰를 통해서 4가지 예상 휠 직접 합성을 통해 전체적인 느낌을 전달 드렸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네 번째 20인치 휠이 제일 무난하면서 멋지다라는 평을 해주셨습니다. 19인치 불판 휠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 디자인이 워낙 스포티한 느낌이라서 클래식하면서도 중후한 불판 휠은 좀 언밸런스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역시 휠은 커야 멋지지라는 생각과 최초의 20인치 적용이라는 상진성을 보고 5스포크 20인치 휠으로 마음을 굳힌 상태입니다. 20인치 휠을 선택하면 140만원의 추가 금액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휠을 선택하고 나면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외장 컬러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에게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제네시스 중에서도 SUV가 아닌 세단이라면 당연히 블랙이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기본 컬러 중에 블랙인 비크 블랙으로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G80 풀체인지는 총 15가지의 외장 컬러가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GV80보다도 더 많은 컬러 선택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블랙 다음으로 고민했던 컬러는 어두운 블루 계열인데요. 이번 G80 풀체인지는 세 가지의 블루 컬러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지먼 블루, 로얄 블루, 라피스 블루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블루가 끌리긴 하지만 그냥 무난하게 블랙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외장은 비크 블랙의 20인치 휠으로 결정했고 다음으로는 더 고민되는 인테리어 컬러입니다. G80 풀체인지도 GV80과 동일하게 스탠다드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그리고 디자인 셀렉션 2로 출시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저는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추가 금액은 GV80과 동일한 3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GV80보다 차가 좀 작기 때문에 저렴해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대로 300만원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하게 되면 GV80 기준으로 5가지의 컬러가 선택 가능합니다. G80 풀체인지 또한 5가지의 인테리어 컬러가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블랙, 포레스트, 든베이지, 바닐라, 그리고 하바나라는 컬러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포레스트는 왠지 녹색 계열인 것 같고요. 하바나라는 컬러가 새로 추가되었는데요. 브라운 계열이 새로 추가된다고 듣긴 했는데 하바나 컬러는 좀 더 알아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짙은 브라운 계열이 아닐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색상 중에서 이번에는 밝은 계열로 적용하고 싶어서 어두운 계열 두 가지는 일단 배제시켰습니다. GV80 기준으로는 바닐라 베이지 두 가지와 든베이지가 남게 되는데요. G80 기준으로는 든베이지와 바닐라 베이지, 그리고 하바나 컬러가 남을 것 같습니다. 베이지는 당연히 관리가 어렵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결국은 든베이지로 하자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컬러가 바로 든베이지 투톤 컬러입니다. 울트라 마린 블루와 든베이지 투톤 조합이죠. 안 어울리는 듯 하면서도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확실히 화사한 느낌이 드는 실내 컬러입니다. 먼저 공개되었던 G80 풀체인지 티저 이미지 중에서 인테리어 사진을 밝게 해보면 든베이지 컬러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느낌이 너무 괜찮아서 이걸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대의 차량을 소유해 왔는데요. 첫 차는 현대 YF 소나타였고, 화이트 외장 컬러의 블랙 내장 컬러였습니다. 제일 무난한 조합이었죠. 두 번째는 벤츠 E350 쿠페였는데요. 화이트 외장의 레드 내장 컬러였습니다. 이 조합은 정말로 예쁜 조합이었다고 생각되고, 세 번째는 현대 투싼으로 화이트 외장의 역시나 블랙 내장이었습니다. 다시 무난한 조합을 선택을 했죠. 이제 네 번째 차를 구입하게 되는 건데요. 브라운 혹은 베이지 계열을 한 번도 안 타봐서 그쪽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든베이지로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베이지 컬러가 참 예쁘다고 얘기를 했고, 그걸로 하면 어때?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에 제 마음이 크게 한 번 동요했어요. 사실 누구나 베이지 시트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는 있지만,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최종 문턱에서 항상 돌아서게 됩니다. 저는 현재 아이도 없고요. 주로 저혼자 타거나 동승자는 거의 와이프가 유일한 상황이라서, 지금이 베이지 시트를 도전하기엔 적기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사실 고급차일수록 베이지색 시트는 더 돋보이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베이지로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어반브라운 베이지와 옵시디언 블랙 베이지, 이렇게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G80 풀체인지 같은 경우 베이지가 한 가지라서, 어떤 컬러와 투톤 조합인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이지 컬러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실물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직접 제네시스 강남에 방문하여서, 실물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요. 보고 계신 컬러 조합은, 어반브라운의 바닐라 베이지, 그리고 버치 가니쉬 조합입니다.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이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실물로 보니까, 뭐랄까, 그 베스킨라빈 서리원의, 그 엄마는 외계인이라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 색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애매하다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베이지 컬러는 괜찮았는데, 어반브라운 컬러가 좀 더 어두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브라운 컬러의 톤이 조금 애매하지 않았나 싶었고, 버치 우드 트림은 독특하긴 했지만, 실물로 보니까 조금 과하다라는 느낌도 살짝 들었습니다. 다음은 옵시디언 블랙의, 바닐라 베이지 투톤 조합인데요. 이 컬러 조합이 실물이 정말 멋졌습니다. 어반브라운보다는 확실히 더 고급스러우면서도 색상 조합이 좀 자연스러웠는데요. 외장을 블랙으로 결정해서, 외장 컬러와도 좀 더 일체감 있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GV80이기 때문에, G80 풀체인지는 실내 디자인과 색상 배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색상 조합의 느낌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얼 우드 트림은 블랙 애쉬와 결합되어 있었는데,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조합이더라고요. 이 조합도 만족스러운 선택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인테리어는, 동일한 옵시디언 블랙과 바닐라 베이지 조합의, 우드 트림만 메탈릭 포어 필러 애쉬로 바뀐 조합입니다. 우드 트림이 블랙 애쉬에서 좀 더 화사한 컬러로 바뀌니까, 인테리어가 더더욱 밝아진 느낌입니다. 실물로 봤을 때, 제 취향으로는 블랙 애쉬보다는, 메탈릭 포어 필러 애쉬가 조금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도어 트림도 저렇게 투톤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블랙 애쉬보다는 좀 더 화려하면서도 화사한 느낌이 들고요. G80 풀체인지에도 메탈릭 포어 필러 애쉬 우드 트림은, 동일하게 출시된다고 하니까, 이 조합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하바나 컬러가 어떤 느낌일지가,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베이지 계열 인테리어를 선택하기로 마음먹고 나니까, 이제 관리가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가죽 코팅 작업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죽 코팅을 하면, 그래도 내구성과 오염에 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좀 더 걱정 없이 차를 탈 수 있을 것 같아서, 필수적으로 작업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크 블랙의 옵시디언 블랙과, 바닐라 베이지 투톤의 메탈릭 포어 필러 애쉬 우드 트림으로 결정할까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아직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면, 색상의 명칭이나 그런 부분은 좀 바뀔 수 있겠죠. G80 풀체인지에 비크 블랙과 메탈릭 가니쉬 출시는 확인을 했는데, 바닐라 베이지 컬러가 옵시디언 블랙과 투톤을 이룰지, 아니면 어반브라운과 투톤을 이룰지는 아직 미확인된 상태입니다. 인테리어 컬러가 확정이 된다면, 한 번 더 정확한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G80 풀체인지 계약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리뷰를 전달 드렸고요. 3월 30일 출시까지 이제 1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멋진 모습으로 출시되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G80 풀체인지 인테리어 고민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G80 풀체인지에 대한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구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